안녕하세요 호모사펜스의 mc조입니다. 오늘도 모두 끄덕한 맥주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엔 GS25에서 나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유명한 유동커피와 아크로 유명한 코리아 크래프트 브로어리가 협업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스펙은 avv가 4.5고 커피가 0.53% 들어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선 시험을 해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세 미만 판매금지네요. 커피라서 사먹는 친구도 있겠다. 아닌가? 혼자 말입니다. 색깔이 참.. 색깔을 봐도 기네스나 이런거 보듯이 아주 다크에 가깝네요. 어둡다는 수준보다는 더 흑맥주. 뭐 일반적으로 쓰는 흑맥주 같은 칼라이구요. 향미는 크게 안나는데요. 커피가 있네요. 뒤쪽에서 커피가 확실히 있네요. 이 제품이 커피에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역시나 커피에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분류이고요. 변형된 스타우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변형된 스타우트는 커피 스타우트도 있고요. 지금은 스위트 스타우트라고 불리고 있지만 밀크 스타우트라고 유당이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트밀 스타우트라고 길이가 들어간 것도 있고요. 이런 변형된 스타우트 스타일의 맥주 제품 중 대표적인 건 스톤 양조장에서 나온 커피 밀크 스타우트가 있습니다. 본래 스타우트는 어두운 색의 맥주로 볶음메가에서 오는 초콜릿, 카라멜 풍미가 특징이죠. 그런데 토스트나 커피 풍미를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맥주는 대놓고 커피를 넣었으니까 그게 더 강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네요. 유동 커피 얘기를 할게요.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미 커피 맛으로 정평이 나있기에 제주도 여행시 방문해야 할 카페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2020년 대한민국 커피 산업 대상을 수상한 집이고요. 코리아 바리스타 어워즈에서 올해 바리스타상을 받은 서유동 대표가 있고요. 이번 맥주에 레드카투아이 원두에서 직접 추출한 콜드브루 커피를 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비어리카노의 또 다른 주인공인 코리아 크래프트 블루얼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충북 검승에 위치하고 있고요. 한국 맥주가 무엇인가 하는 고민으로 시작된 블루얼이라고 합니다. 호랑이가 그려진 아크라는 맥주로 더 익숙하실 수 있는데요. 시그니처 맥주로는 허금이라는 맥주가 있고요. 요즘에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광화문 같은 맥주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독일 장비를 결합한 유니크한 시설을 갖춘 양조장으로 맥주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한 양조장입니다. 이번 맥주의 연구 개발 기간은 약 1년 정도였고요. 커피 원두와의 배합 비율이나 메가의 가열시간 등을 신경 썼다고 하네요. 이 맥주캔을 보시면 네오아티잔 블루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코리아 크래프트 블러리가 만든 맥주의 패키지를 보면 모두 이곳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GS25에서 새로 나온 맥주. 뭐 나온 지 좀 됐죠. 그렇지만 어쨌든 새로 나온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비어리카노를 마셔봤는데요. 커피향이 나는 스타우트로 제법 괜찮은 맥주입니다. 커피도 좋아하고 맥주도 좋아하신다면 한 번 정도 시도해 볼 만한 맥주입니다. 자,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